시그니처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시그니처라고 이제 저희 영상이랑 그리고 일상 피드랑 그리고 앞으로의 버스피인 보는 예정들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네 맞으시구요 한국인 그리고 중국인 여러분 뭐 외국인 다른 분들도 많이 와서 봐주세요 오늘 날씨 너무 더운데도 저희 부엌 1층에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거 조명 너무 많죠 조명이 늘어나면 뭔가 인기가 늘어나죠 카메라가 늘어가면 인기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항상 이쁘게 내일 촬영해주시고 찍을거면 더 바빠합니다 저희 원래 일주일에 아 일주일이 아니지 한달에 주먹 버스킹하는데 저희 다음 버스킹이 6월 27일 목요일이에요 본말 시간은 시간과 장보는 동일하게 학원 존 8시에서 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오실 분들도 많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를 좀 시켰으니까 다음 곡 해볼까요? 네 다음 곡은 불분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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